터널 저 편 그 빛이 나를 지켜줄 거야 멈춰 가던 심장도 다시 도껴 살 수 있어 숨이 막혀와 탁탁한 숨이 막혀와 탁탁한 탁성경 아 지금 어... 시리? 시리 왜 찾아? 시리 왜 찾아? 제가 시리랑 대화하고있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알겠습니다 됐어 배주얼 기가진이 너의 SF9 알아? 기가진이 너의 SF9 알아? 어머.. нев amidst 춤추고 차니 앞에 파트 다녀 idols 우와.. 걸리적거리게 그래서 너무 이 차량이 너무 좋고 동창! 그걸 녹음 한 세 번밖에 못해 방황 안에 반응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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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으로도 재밌었어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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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pump it down oh my gosh